인구가 108만 명의 대도시이지만 일자리가 부족해 질적 성장이 더디다는 지적을 받아온 고양시가 경제자유구역 유치에 착수했습니다. 규제를 대폭 완화한 특구의 세계적인 기업을 대거 유치해 베드타운 오명을 벗겠다는 건데 넘어야 할 산이 적지 않습니다. 첫 소식 갈태훈 기자입니다. 새롭게 올라가는 건물. 곳곳마다 분양 임대 광고가 붙었습니다. 고양의 한 공공주택지구 건설 현장입니다. 이처럼 일자리가 부족한 고향은 베드타운이라는 달갑지 않은 꼬리표를 달고 있습니다. 인구 108만 명에도 인구 23만 명의 이천시와 GRDP, 지역 내 총 생산 규모가 비슷합니다. 고양시는 이런 현실을 경제자유구역 조성으로 돌파하기로 했습니다. 기업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조세 감면 등 각종 혜택을 주는 특구 지정을 신청한 겁니다. 외국에 있는 기업뿐만 아니라 외국에 가 있는 국내 복귀 기업까지 다 들어와서 고향시에서 마음껏 기업을 운영할 수 있는. 경기도에는 현재 평택 포승과 현덕, 시흥, 백옷지구 세 곳에만 경제자유구역이 운영 중입니다. 경기도 인구의 26%가 사는 경기 북부에는 단 한 곳도 없습니다. 더구나 경제 인프라는 경기 남부에 집중돼 있습니다. 경기도 지역 내 총 생산의 82.7%가 경기 남부에서 창출됩니다. 별도의 자치도 설치까지 추진되는 현실과는 다른 여건입니다. 대한민국 성장의 허브로 경기 북부를 주목하고 있습니다. 이 경기 북부를 잘 발전시키고 행정적으로는 경기 북부, 북도, 자치도까지... 다만 국내외 우량 기업을 유치하는 획기적인 방안은 여전히 숙제입니다. 전국에 9곳에 경제자유구역청이 있지만 외국인 투자의 90%는 인천에 몰려 있습니다. OBS 뉴스 갈태웅입니다.